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돌이 배월복 대회 중계를 맡은 세모씨입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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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려한 꽃들의 정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산 알 하나 하나가 얼마예요? 요거는 오 두 개 하면 열 네 열 요것도 하나가 이십 요거 두 개 하면 요거 사십 그럼 이거가 이제 옥수수 알 네 개 값이네 이거 아니 스무 개 스무 개 그렇지 이거 스무 개잖아 이게 왜 네 개지 스무 개요 예? 이게 네 개지 왜 스무 개 넘지 이거는 요거는 스무 개 넘어 여러분 보시다시피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경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따로 가는 거 아니야? 그럼 이제 그 오늘 게임 이제 예상 어떻게 됩니까?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?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운세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월세 있는 사람이요? 운세 운세 아 운세 아 예 예 예 아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다 야 1,2,3,4는 몰라서 그렇다고 네네네 맞습니다 홍단 꺼지면 됩니다 홍단 맹열에다가 이게 60이니까 얼마예요? 170이죠? 그렇죠 오케이 170 170 170 아 보니까 이제 막대리 나왔네요 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잃으면 그거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김길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? 어휴 아 아 아 어머니 화이팅 내가 고등학교 아 가장 비싼 게 뭐예요 3월에? 3월에 지금 이해가 3월이 사물 3 까먹 까먹 턱사리는 12월만 안 하면 다 안해요 11월은 이게 이게 돼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. 괜찮아요. 어차피 시청자도 보고 있으니까. 5도 남았죠.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 꽂힌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. 제약했고. 110. 140? 200. 200. 아이고. 어떻게 된 거예요? 25조 25조. 지금 재산 없잖아요. 그렇죠. 없으니까. 넌 애비를 이게 XX아? 넌 애비를 이게 XX아? 아이고. 뭐야 이게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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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